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한 가능성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전문기업 넘버원 브랜드 진행을 맡은 정민희입니다. 2016년 현재 기업의 정체성을 규모로 판단하는 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참신한 컨텐츠로 미래를 보장해 나가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책을 펼쳤을 때 거북선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고궁이 불쑥 튀어나오는 팝업북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팝업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팝업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팝업북 교육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기업인데요. 국제 팝업북 아트협회 오늘 만나볼 기업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시간에 국제 팝업북 아트협회 이미경 회장님 잘해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팝업북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습니다만 팝업북은 정확하게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무언가 튀어나온다라는 의미는 가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팝업북은요. 책을 펼쳤을 때 그림 조각들이 이렇게 입체로 튀어 올라오면서 입체를 표현하는 3D 팝업북입니다. 이 팝업북은 한 13세기 전쯤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학문적인 책, 점성술 책이나 인체 해부학 책 그리고 그런 학문적인 책에 사용이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아동들 책을 비롯해서 아주 화려한 팝업북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이런 팝업북에 어떤 튀어 올라오는 흥미로운 그런 특징을 사용해서 교육에도 활용이 되고 그리고 광고물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네. 팝업북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들을 위한 책만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3세기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새로운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팝업북아트협회는 어떤 일들을 하는 협회인가요? 저희 본 협회는요. 팝업북 산업의 지능을 위해서 팝업북 디자인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팝업북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이게 교육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팝업북을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창의적 교육으로 보급하려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재와 교육에도 지금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협회에서 주관하는 축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팝업 아트축전, 어떤 페스티벌인지 궁금한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팝업 아트축전은 보통 그전에는 일반인들 책보다는 이렇게 팝업북을 기존에 여러 팝업북을 전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전문가들의 책보다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팝업북을 직접 만들어서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었어요. 그래서 팝업북을 직접 만들어서 그 책들을 100권 정도가 응모가 돼서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팝업북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한 3일 동안 팝업북 전시와 함께 체험 행사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팝업북의 축전, 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많이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년 열리는 축제인가요? 네,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년 축제를 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유치원생들부터 해서 성인들까지 다 참여를 했는데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굉장히 만드는 걸 좋아했다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70이 다 되신 분이 팝업북을 만들어서 가지고 며느님하고 같이 출품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작품이 되었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팝업북은 저는 구매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걸 또 처음 알게 됐는데요. 회장님께서도 이런 팝업북 관련 일들을 하신 데는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진행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2007년도에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로버트 사부다라는 작가의 책인데 이렇게 펼치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 책을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책이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 수입한 책들이에요. 거의다. 그래서 이 책을 계속 보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담긴 책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팝업북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창의적인 프로그램 콘텐츠인데 이걸 우리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감하면서 사명감이 생기고 그 이후에 아주 단연간 연구를 해서 팝업북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개척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에서 개발하고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계획과 목표를 세우신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팝업북, 우리 국내 아이들도 직접 만든 DIY 팝업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딱딱하고 지루한 역사는 가라. 손끝으로 느끼며 알아보는 재미있는 역사 공부. 책 속에서 금세 튀어나온 거북선. 역사 교육과 함께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쑥쑥 높여주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팝업북은 책으로 소장할 수 있어 그만큼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팝업북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직접 만들면서 성취감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소장 가치도 굉장히 높은 것 같네요. 해외에서 시작한 팝업북, 국내에서 자리 잡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차별화 전략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전략들로 좀 차별화를 두셨나요? 해외에서 수입된 팝업북은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소작업 공정이 필요해요. 직접 이걸 다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량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의 팝업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격 경쟁에서 저희가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저희가 국내 내수시장에서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그러던 중에 교육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틈새시장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공정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굉장해서 그 과정을 제작을 직접 하지 않고 소비자가 만들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만들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효과도 더 올라가고 내가 만들었다는 책, 내가 만든 책이라서 어떤 애착심도 갖고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시장을 열어가고 있어요. 팝업북을 서점에서 사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을 받으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내가 소장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 수 있게끔 블루오션을 만든 거죠. 네, 그렇군요. 이 팝업북을 만드는 것 이외에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교육으로 확장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교육이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DIY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떠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교육과정을 크게 나누면 디자이너 양성 과정이 있고요. 이 팝업북을 개발하기 위한 디자이너를 양성해야지 이 분야가 이 산업이 발전될 것 같기 때문에 디자인 전문가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스트럭터 과정인데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들, 역사나 아동을 가르치기 위한 역사, 과학, 수학 이런 어떤 교과 과목과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걸 가르치는 강사님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한 책들을, 그 교재를 가지고 아동들을 찾아가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만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강사도 양성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좀 기억에 남는 팝업 아티스트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좀 생각이 오래 나나요? 팝업 아티스트로 처음 만나게 된 분은 그 당시에는 사실 아티스트라는 직업군 자체도 없었고 그냥 팝업북을 보고 저처럼 매료돼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빠져들어서 뭔가 만들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꽤 많이 있었어요. 매니아들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팝업협회를 설립하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를 보고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셨는데 그분의 팝업 사랑은 진짜 굉장히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팝업북들을 만들고 혼자서 취미로 너무 외로웠는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교류하고 그분이 아주 많은 팝업북들을 창작품을 만들어서 저희 협회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간 제가 그 작품을 받고 작년에 팝업아트 측전을 하면서 아주 많은 작품들이 나와 있길래 그분의 작품도 전시를 해드리고 제1호로 팝업아트 작가, 팝업아티스트 작가에 선정해드렸어요. 제1호로 선정이 된다면 그 기분이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랑하고 싶은 팝업북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자랑하고 싶을 만큼 가치가 있고 좋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좀 자랑하고 싶다라는 팝업북이나 혹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역사, 우리 한국사가 가장 만들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6년 전에 이 책을 만들어서 학교나 교육기관에 공급하고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역사가 사실 저도 굉장히 어릴 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역사부터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수업받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교사들까지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다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수업을 계속해오다가 올해는 유아들한테도 유아들한테도 팝업북을 통해서 역사교육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아들한테 역사를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아주 쉽게 풀어서 재미있게 여러 가지 노래나 첸트, 손유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팝업북과 같이 만들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펌북이라는 유아 역사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업의 문제점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났는데도 계속 하려고 한대요. 계속 하려고 하는 게 큰 문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컨텐츠로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세대를 초월한 팝업북에 대한 사랑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정말 궁극적인 목표와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책의 날, DIY 팝업북 전시가 큰 호응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매년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 유네스코가 제정한 날로 전 세계 80여 개 국의 국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제 팝업북 아트협회도 빠질 수 없겠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어 팝업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DIY 팝업북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화면을 보니까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우리 회장님께 팝업북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존에 무슨 사업 아이템을 넘어선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회장님에게 팝업북 어떤 것인가요? 제가 사실 오랜 시간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나중에 회의를 느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팝업북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리 수익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일,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열정을 쏟는데 그게 어떤 경제적인 보상 외에 다른 것들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팝업북을 아까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왜 이 좋은 컨텐츠를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는데 사업에 진입했다가 실패하고 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도 이 사업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출판사들이 왜 개발을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기피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실패와 많은 비용이, 제작 비용이 들어가니까 리스크가 커서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제는 좀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이 국가에 좀 의미 있는 그리고 국가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거잖아요. 사실 교육. 그래서 이게 교육으로 펼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에 사실 전문 분야도 아니고 이건 전공자가 없거든요. 진짜 아주 어려운 길을 처음부터 한 1년은 계속 연구만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동안 희생이 따랐는데 가족들도 다 지켜봐주고 말리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는데 지금 굉장히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처럼 회장님의 시간, 대부분의 시간들을 쏟아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전문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누구든 또 파워풋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꽤 장기간 가르치고 있었는데 보통 연구 기간이 길다 보니까 배우고 습득하고 그걸 또 본인이 창작품으로 개발을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긴 기간을 좀 못 기다리는 편이어서 도전했다가 좀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중에 뭐 몇 분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는 걸 보고 작년부터는 안 되겠다. 생업을 가진 분들이, 성인들이 이걸 배우기엔 너무 어렵고 또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작년부터 대학에서 디자인과 관련한 산업 디자인과나 건축과 유아교육과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학업을 하는 동안은 뭔가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몇 년 후에는 아주 유능한 아티스트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군요. 회장님 말씀처럼 전문가가 되는 것도 좋고요. DIY,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팝업북 아트협회, 비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출강을 나가고 외부에서 수업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는 좀 일반인들 말고 학교를 설립해서 진짜 전문적으로 2020년도 정도에 국제 팝업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팝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교육 그리고 지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능 개발에도. 그래서 꼭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저희의 우수성을 세계에 같이 떨치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팝업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 팝업북 아트협회 이미경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팝업북 전문기업 국제 팝업북 아트협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팝업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사업까지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문기업 넘버원 브랜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